어서오세요 누구세요? 소리 질지 마요 귀찮은 일에 휘말려서 그냥 아무데나 뛰어 들어온다는 게 여기였어요 칼에 슬쩍 스쳤는데 씻고 가게만 해줘요 강도나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언니 오셨어요? 어쩌죠?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파마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뭐야 나 내일 바쁜데 왜 그래? 암튼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다시 오면 잘해 드릴게 아 몰라 대신 내일 오면 깎아줘야 돼 갈게요 혹시 이경우? 니 갱어 아이가? 갱어 맞지? 누구? 네 은지다 이게 뭔 일이고? 장은지? 한재수 따라다니던 따라? 맞다 그 장은지다 니 서울에 살았드나 장은지 바라보니까 그 장은지